러시아 국영 여객기가 비행 중 화재가 발생해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비상착륙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에어로플로트 소속 슈퍼젯 100 여객기가 현지 시각 5일 오후 5시 50분경 모스크바를 출발 북부도시로 향하던 중 이륙 후 30분 후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다시피 여객기 꼬리 부분이 화염에 휩싸인 채 비상착륙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착륙 후 승객들은 불이 나지 않은 여객기 앞부분 출구를 통해 비상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따르면 4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73명 등 모두 78명이 탑승했던 가운데 승무원들에 따르면 여객기가 번개를 맞고 회항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감사합니다.